요즘 같은 시장엔 바닥이 없나봐요 불지 엔비디아 어디까지 빠질거니? 땅굴 팔거니? 아 네 아 아 그랬네요 안녕하세요 태민영입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나요? 와 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인베스팅 닷컴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무서운 날들이 몇 번 있었는데 와 어제도 정말 역대급으로 공포의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저는 그 시간 꿀처럼 달콤한 숙면을 취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아침에 보고 진짜 이게 웬일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계좌는 멀리하고 나의 일상에 충실하며 우리가 요즘 같은 때 주식만 안 하면 웃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씨도 좋지 코로나도 뭐 거의 풀렸지 마음껏 마스크 벗고 다닐 수도 있지 허나허나 계좌만 열었다 하면 너무너무 이제 암울한 요즘인데요 제가 또 마침 수익인증 영상을 찍으려고 딱 오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란듯이 어제 그렇게 폭락을 해주었네요 그러면서 진짜 아 나 진짜 내 계좌 일주일 만에 열어봤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보시죠 뿅 네 첫 번째 장기 투자하고 있는 메인 계좌인데요 앞자리가 또 바뀌었어요 지난달에 앞자리 하나 바뀌었다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2천 8백 50, 9만 7천 23원이 줄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또 한 1억 3천만 원이 또 어디로 날아간 거야 어디 간 거야 도대체 테미녀가 장기 투자하고 있는 계좌에는 두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테슬라 415주 668.69 평단 뭐 변함 없이 수량 변함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무려 43.17%가 감소해서 약 뭐 1억 9백만 원 정도 그래도 수익 중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8백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진짜 진짜 8백은 안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정말 한 방에 힘없이 8백이 깨졌더라고요 부디 오늘부터는 쭉쭉쭉쭉 올라서 저희의 이 1억 수익만큼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어디까지 빠질 거니? 땅굴 팔 거니? 와 진짜 엔비디아도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모를 만큼 계속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지난달보다 37.07% 하락해서 지금 마이너스 510만 원을 보고 있네요 아 제가 뭐 늘 말씀드리죠 주가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지금 뭐 매크로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거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제가 나스닥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성장을 믿고 있는 종목인 만큼 힘든 시기 믿고 버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테슬라와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 제일 쓸데없는 게 테슬라 걱정이고 엔비디아도 또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알아서 우리 젠슨황 형님께서 잘 하고 계시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믿고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매도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다 기다린다 우리가 원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다음은 저희가 2천만 원을 가지고 미국 주식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해서 뭐 매달 10% 20% 정도의 수익을 내서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3배 레버리지 계좌인데요 저희가 한 11월 말 정도부터 불즈에 투자를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꽉꽉꽉꽉 물린 그 불즈가 무려 한 달 사이 38.69%가 더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마이너스 74.43%이고요 무려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손실이 1,489만 원 거의 1,500이요 아 네 4분의 1 토막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아 불즈 불즈 제일 깝깝한 것 중에 하나가 불즈인데 아 일단은 저희가 왜 불즈에 물을 타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 불즈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지금 반토막 난 종목들이 몇몇 있죠 아 그래서 일단은 회복이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회복이 굉장히 좀 더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저희가 물을 탔다가는 지금은 2천만 원이 물려있지만 그 물탄 뭐 천만 원이 더 될지 2천만 원이 더 될지 그것까지 다 긴긴 시간 묶여버릴까봐 쉽사리 지금 추가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팔지 않는 또 이유는 불즈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힘을 또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냥 쉽사리 막 매도를 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존버를 하면 했지 불즈 같은 아이를 손절을 한다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 부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저희가 지난달까지는 TSL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다행히 수익권으로 와서 후딱 팔아 치웠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저희가 선택한 3배 레버리지 상품은 바로 SOXL입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도체의 힘을 믿기 때문에 SOXL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워낙에 저희는 SOXL을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진짜 SOXL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매수를 시작했으나 현재 마이너스 23.63% 마이너스 350만 원이 손실 중이고요 요즘 같은 시장엔 바닥이 없나 봐요 저희가 4번에 걸쳐 현재 1,500만 원 매수한 상태고요 500만 원 정도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단가를 낮추고 장이 좋아질 때 돈 복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SOXL도 이번 달은 마이너스 23%라는 거 다음 달에는 과연 또 저희가 SOXL이 계속 저희 계좌에 머물면서 파랗게 멍들어 있을지 아니면 탈출을 했을지 아니면 막 돈 복사가 되고 있을지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SOXL이든지 TSL3를 새로 진입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금으로 불즈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좀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우리 뭐 개별 종목은 물론이고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도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그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주식을 사기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에서는 계속 계속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달 뭐 테슬라 빼고 모두 모두 마이너스이고 지난달보다 정말 큰 손실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난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리세션이 온다 뭐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번 하락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하락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바닥이다 라고 하는 의견 여기저기 참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각자 판단에 맞게 소신껏 현명한 투자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죽기 직전까지 재테크해야 합니다 그중에 주식 투자 빠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도 있고 저런 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만큼 힘든 장을 보내 왔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 지나고 나면 아 야 내가 그런 장도 버틴 사람이야 내가 역사적으로 손에 꼽힐 만한 나스닥 하락을 버틴 그런 사람이라고 어? 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날이 올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또한 다 지나가니까 조금은 여유롭고 성숙한 자세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태미녀는 여기까지 또 다음 달 수익인증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옴